이 더운 여름철에 생기는 사건들 함영호 칼럼 지난 월요일 저녁 입없이 40분경 해가 져가는 상태에서 시드니 북쪽 엘리자벳 베이에서 수영을 하던 미생물학자인 29세 오닐 이 수영을 하던 중 벼랑간 거대한 상어의 공격을 받고 거의 왼쪽 다리를 잃어버릴 정도의 공격을 받았다 이 여인은 카야켈로서 바다를 좋아하며 수영을 즐겨왔다 상어 공격을 받았지만 아픈 몸으로 인근 부두까지 수영해 와서 상어 공격이라고 소리를 질러 구원을 청했다 그러나 저녁이라 사람들이 전혀 없어 실망하였다 그래도 인근 아파트에서 희미한 상어 공격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마이클 포터 씨가 현장에 와보니 바닷물에 피가 붉게 물들고 오닐은 부두에 설치된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우선 응급 전화를 걸어 엠브랜스를 부르고 오니를 바다에서 올리려 하고 있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물병원 의사 피오나 치라고도 희미하게 들린 상어 공격 소리를 듣고 응급 처치할 붕대며 약품을 가져왔으며 우선 환자를 바다에서 끌어올렸다 바로 도착한 엠브란스 요원들이 피가 부족함을 알고 산시바 4km이나 떨어진 뱅스타운 병원에서 급히 혈액을 수송하여 수혈함으로써 환자가 크게 호전되었고 즉시 인근 ST 민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하였으나 휴가 중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문 이사들이 와주어 적기에 수술을 받아 잃어버릴 뻔한 다리도 회복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여인을 공격한 상어 불샤크는 1월 2월 중 바닷물이 23 25도시로 더워지면 먹이인 생선들이 시드니 연안 바다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따라 오다가 연안에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한다 이 상어는 바닷뿐 아니라 시드니 강 얕은 데까지 올라가 먹이를 찾고 있다가 강에서 어린이들이나 개들이 같이 수용할 먹이로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샤크는 11월부터 암컷이 새끼를 낳아 강물이나 강물과 바다 입구에 새끼를 낳아 기르고 4월 이후 바닷물이 차지면 더운 바다를 향해 퀸스랜드로 향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상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아침이나 저녁에는 수영을 금해야 하며 특히 물이 맑지 않으면 수영을 금하라고 한다 비가 많이 내려 바닷물이 흐려지면 상어가 숨어 있어 수영을 하지 말라고 한다 상어 공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태평양 연안에 고기가 많이 숨어 있는 바위 낚시를 즐기다가 많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호주에 와서 이민자들이 처음 즐기기 쉬운 취미는 낚시를 꼽는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드니 해변에 파도가 없고 안전한 해변에서 시작하다가 보다 큰 놈을 잡기 위해서는 태평양이 면하고 있는 지역으로 옮긴다 시드니 지역에서는 도미나 적은 생선이 잡히더니 태평양이 면한 곳으로 옮기면 큰 생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낚시터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바다의 규칙적인 파도만을 알고 있어 벼랑간 큰 파도가 치는 장면을 빨리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이런 지역에 낚시를 하기 전에 적어도 30분 40분간의 파도 치는 모습을 관찰한다 벼랑간 큰 파도가 와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바위 낚시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200여 명이 되는데 이 중에 이민자가 반수가 넘고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4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유럽계 이민자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자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인도 가정이 받아 낚시를 가서 파도에 실려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시드니 카링포드에 살던 중국인 가족이 뉴카슬에서 낚시 중에 파도에 쓸러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한국인들도 50년간 낚시로 사망한 사람이 30명 가까이 된 것으로 추산한다 근래는 Recreation Fishing Alliance NSED 지회에서 응급처치 앱을 다운받으면 급한 경우 트리플 경신공을 누리면 위치의 GPS을 알려주어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집안 풀장에서 엄마의 소홀한 관심 때문에 어린이들의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60%가 집에 풀장에서 부모가 관리 부족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집안에서 다리미질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사망한 아이는 128명으로 28%에 해당된다 빨래를 널고 있거나 빨래를 하거나 집안 외부 일을 할 때 발생한 경우는 13%이며 이야기하거나 모발폰을 보거나 할 때 발생된 것이 21%라고 한다 40%의 사망자는 아기들이 엄마 모르게 기어서 풀장에 빠졌거나 걸어서 풀장에 빠진 경우이다 AI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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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